안녕하세요 팜스맨 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재밌는 영상을 오늘은 준비를 했거든요. 어떤 재밌는 영상이냐면 오늘은 저희가 대구 MBC에서 우리 팜스맨 채널을 촬영하러 오신다고 해요. 근데 좀 특이한게 팜스맨 채널을 촬영하러 오시는데 다른 유튜버 분이 저를 만나는 이런 컨셉의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이따가 아마 그 유튜버 분이 들어오실 건데요. 어떤 분인지 저도 되게 궁금하고 사실 좀 기대되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되게 재미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깐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자리로 옮겨가지고 제가 오늘 오시는 분한테 다육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이 다육이와 관련된 그런 좀 재미난 요소들을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그 유튜버 분한테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또 많은 또 재미난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자 이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셨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유희장님. 아니요 듣기로는 같은 청년농부고 도시농부고 또 같은 농특우인데 또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인기 비결 있나요? 아 우리 유희장님도 저도 항상 정말 많이 보는 팬으로서 유희장님도 인기가 많지만 저희 채널이 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다육식물로 이제 조금 재미있는 좀 흥미로운 요소들을 좀 많은 대중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저희는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가 좀 인기를 좀 끌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관심이 갈만한 그런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을 항상 채널에 올리거든요. 그게 또 인기 비결.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또 그거 외에도 또 이 대구에서도 농업인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아 농업인으로요? 네. 농장도 유명한데 이 농장이 또 유명한 아 이 농장 저희는 또 재미있는 요소들 또 체험도 하고 요 식물들이 좀 되게 만져보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그 이 농장 인기 비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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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채널 인기 비결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육이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다육이 구경을 한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육이 구경 시켜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는 다육이들도 많았고 엄청 많네요. 그렇죠. 우리 여기는 또 다육이 정원도 만들어 놨어요. 아 정원이구나. 다육이 정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정원 같은 것도 처음 봐요. 그렇죠. 다육이로만 정원을 만들어 놔가지고 네. 이런 다육이 정원 또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작은 식물들 아까 봤는 거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옮겨 심었는데요. 화분으로 옮겨 심은 이런 다육이들이 있어요. 종류도 천차만별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안쪽에 있는 것보다 더 커가지고 조금 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렇구나. 보시기에 좀 다른 매력 있는 거 좀 보이세요? 지금 엄청 오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정말요? 치료받고 있는 중이시네요. 아 네. 치료도 받고 있고 지금 매력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다육이에 대해서 조금 아실 것 같은데 다육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아 근데 이 저는 이 다육이를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선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선인장이요? 네. 아 조금 실망스러운데. 아 정말 그냥 선인장 그 이상 또 아니다. 아 그래요? 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요? 저는 유튜브로 유희장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 좀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천차만별인 다육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안쪽에 있는 것보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 그런 식물들이거든요. 아 세월이 많게는 뭐 5년, 10년까지도 그런 식물들이 요 앞쪽에는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고 유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값이 많이 나갈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값이 나간다는 거는 무조건 커야 돼. 아 무조건 커야 된다. 그러면 요기 제일 크네요. 요기. 아 역시 농업 유튜버답게 큰 게 좋다 무조건. 무조건 크고 많은 게 좋다. 과일도 막 크고 무조건 커야 돼. 차례상에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과일들. 무조건 커야 돼. 요게 제일 비싸죠. 요게 제일 비싼 거. 자 근데 요렇게 큰 것도 잘 고르셨는 거 맞으세요? 큰 거. 아 예. 요런 것도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 유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요렇게 작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 아니 근데 조개가 얼마인가요? 그래야 내가 알 것 같은데. 요거 금액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세월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한 2, 3만 원? 지금 내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2, 3만 원. 근데 다육식물은 또 2, 3만 원이라고 해도 그래도 조금 높게 불러주셨네요. 그래도. 근데 요런 식물들은 금액이 지금 한 시세로 한 100만 원 정도 해도 금액이 거래가 되는 그런. 100만 원이요? 네 맞아요. 100만 원. 이게 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100만 원대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이제 무조건 크다고만 다 비싼 게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 다육식물 얼굴 하나랑 이 다육식물 얼굴 하나랑 크기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 다육식물이 더 비싼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다육식물은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다육식물 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 네. 금.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정말요? 네. 언제 들어보셨어요? 제 채널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다육식물 금이라고 하는데. 금이면 우리 또 골드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맨날 맨날 금시세에 막 좀 빡까나가. 그렇죠. 지금도 금시세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육식물 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식물들 있죠. 우리 그래도 유희장님도 농업하시니까. 그렇죠. 식물을 키우려면 식물의 잎은 무슨 색이에요? 식물의 잎은 초록색이죠. 그렇죠. 초록색이어야지만 정상적인 광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엽록소에 변이가 찾아와서 이런 노란색과 같은 어떤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 보고 금이라고 해요. 금이라고 한다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초록색 이미지가 아니라 변이, 돌연변이 같은 거네요. 그렇죠. 변이가 왔는 거죠. 사실 이게 농업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육종. 육종이죠. 육종은 어떠한 개체를 선별을 해서 그 개체를 널리 확산시키는 것 보고 육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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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육식물도 마찬가지로 변이가 왔는 그 변이체 금이라고 하는 엽록소의 변이종들만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해서 계속 확산시키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육식물들은 변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남다른 금액을 몸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변이가 온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변이가 왔는데 어떻게 변이가 왔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일반적인 아까 유회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초록색의 식물. 잎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같은 식물이에요. 같은 식물 같아 보여요? 아니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진짜? 네. 이거 보시면 색감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모양은 똑같네요. 잎의 모양은 똑같죠. 맞네. 모양은 똑같네. 근데 원래 정상적인 초록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변이가 와서 노란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늬를 그러면 제가 단계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무늬 완전 초록색의 무늬와 초록색의 무늬와 초록색의 무늬와 이쪽에 보시면 이 무늬는 여기 한쪽 편에만 노란색의 무늬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맞아요. 이쪽 편에도 무늬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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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무늬가 없죠? 오? 그러네요? 네. 이런 노란색의 무늬들 뒷면으로 보시면 또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무늬들로 인해서 일단 이것도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이것과 금이 또 달라요. 저는 왠지 네. 얘가 더 비쌀 것 같아. 오! 이제 맞아요? 치료가 됐습니다. 이제 치료가 되신 것 같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무늬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다릅니다. 무늬에 따라서도 선별을 하는 그런 과일도 왜 선별을 하잖아요. 등급이 있는 걸로 제가 유자님 그쪽으로 더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선별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무늬가 더 좋은 무늬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무늬가 이것보다는 조금 덜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늬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고 이러는 건데 이 금들은 가격이 몇 만 원부터 몇 백만 원 또는 몇 천만 원까지도 이루어지는 지금 그렇게 시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다육식물 농장이잖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곳은 농장이라고 하면 이 다육식물들을 번식도 시키고 생산하고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다육식물들은 다육식물이 좋은 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식물을 또 번식을 하면 또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오늘 저도 번식을 한번 해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가운을 또? 그것 때문에?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번식하러 가보죠. 알겠습니다. 식물 번식하러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잘라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 놔두는 겁니다. 바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해보죠. 닫히면 사가야 됩니다. 그래요? 네. 오 them. 하시죠